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 SN연구원의 정현훈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오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더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부동산 상담과 알짜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제가 확실한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도 참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철도 호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24년과 25년에 철도가 개통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하철이 됐든 철도역이 됐든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철도 아시잖아요. 네. 철도를 아시는데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가 몇 년쯤 됐는지 대강 한번 집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략 60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1960년대. 네 아닐까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 현재 기점으로 해서 한 125년 정도 된 게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철도 호재가 깃든 지역들은 막 부동산이 막 상승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철도 호재가 없는 지역들은 125년 동안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철도 호재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도시였지만 큰 도시로 발더듬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대전인데 대전이 이 한밭 하나의 밭이다. 큰 밭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 또한도 역시 철도 호재가 깃들게 되면서 지금의 광역시로 성장을 했듯이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철도가 개통이 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투자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철도 호재가 GTX-A, 8호선, 서해선, 경광선, 교회선, 마산선, 대구 1호선, 광역철도, 복선절천, 평택, 중부 내륙, 경정선 막 수많은 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부동산 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지역도 있고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25년 전에 1899년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노량진이랑 재무포를 잇는 경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부선, 호남선, 함경선, 해산선, 평원선, 중앙선까지 해가지고 지금의 철도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철도 중에서 지금 올해 내년에 개통되는 곳에 주목을 하신다면 좀 안정적인, 좀 방어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무수히 많은 강조를 해드린 이 철도 호재 중에서 첫 번째는 GTX A노선이죠. 그래서 GTX A노선이 지금 영업, 시운전에 좀 착수를 하게 되면서 전국의 이 GTX 시대를 지금 여는 게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단계별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 됐던 부분에서 어쨌든 A노선, B노선, C노선, D노선 다 좋지만 어쨌든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3월서부터 오픈을 하고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 수서, 성남, 용인, 동탄 구간 같은 게 가장 먼저 빠르게 열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요금이 비싸다, 적당하다, 아니면 싸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철도역이 생기다 보면 이 역 주변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확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금, 투자 자금들이 몰릴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또 이 서울역과 연신, 창릉, 대구, 킨텍스, 운정 라인까지 여기가 또 이제 개통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개통 그리고 하반기에도 개통인 이 GTX에 좀 관심을 조금 더 가격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GTX 개통이 되는 역 주변으로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한다면 어? 부동산 회복세가 좀 빨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이 개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적미적해 이 GTX 역 근처가 GTX 역 주변에 부동산들이 미적미적하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좀 회복세가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투자 매수매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2024년에 또 개통을 앞에 두고 있는 부동산이 또 뭐냐 바로 8호선 연장이 되는 이 별래선 구간입니다 2024년 6월에 개통 예정이죠 그래서 8호선은 이 모란에서 시작을 해서 별래에서 마감을 종착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번에 연장이 되는 구간이 암사역에서 별래까지 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암사는 뭐 이런 유적지가 좀 있어서 좀 개발이 좀 북쪽으로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구리, 남양주 라인이랑 별래랑 교통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이 남양주 구리 라인에 있는 부동산들이 꽤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에 좀 주목할 수 있는 역을 좀 본다면 장자호수역, 이 역 주변에 물도 있겠다 주거지로도 있겠다 더불어서 새로운 도시로서 좀 탈바꿈하는 도시 개발을 하는 이 정책 발표 또한도 좀 나게 되면서 이 암사역이랑 한정거장인 이 라인 자체가 좀 상당히 또 매력적으로 또 다가오기도 한다 그래서 구리랑 강동구랑 한두 정거장밖에 좀 안 되다 보니까 이 구리 지역의 부동산들이 좀 꽤 도시 개발이 됐던 이런 개발들이 착착착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리역 주변 또한도 역시 역들이 이제 더블 이렇게 역세권들이 좀 되게 되면서 좋은 일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 2024년 6월에 개통 예정인 부분이 구리남양주 라인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구리남양주가 좀 오른다면 강동구도 당연히 오르는 거고 강동구가 오르면 송파구도 오르는 거고 송파구가 오르면 당연히 강남도 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강남 4구와 더불어서 구리남양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가격 추이를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니까 어쨌든 앞으로 남양주 구리에 계신 분들은 잠실과 강남으로 가시는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고 더불어서 잠실은 또 관광특구여서 아이들이 또 놀기 좋은 곳들이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바로 열차 하나 타고서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에 부동산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좀 파시기보다 좀 지키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래선에 있어서 우리가 상징적인 게 이 별래선에서 여기 그냥 암사랑 대강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수도권 순환 1 외곽 순환도로 제2 외곽 순환도로처럼 순환 철도망 그래서 기존은 그냥 2호선이 이렇게 서울 도심 쪽 안쪽에서 돌아가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도시가 좀 커지면서 이 바깥 외곽 쪽으로 수도권 라인 전반적으로 철도를 완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래, 이 복정, 성남 구간도 있고요 이 분당선, 수원, 한대, 그리고 소사, 대곡 그리고 남은 게 지금 이 외선, 이 계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의정부랑 이 파주, 이 일산, 이 지역이랑 이 별래 쪽 라인까지 해서 전방위적으로 큰 그림을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서울에만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어서 좀 살짝 좀 사이드로 좀 빠진다면 동쪽에만 치우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개통 예정 중에 하나가 이 신한산선입니다 그래서 신한산선은 2025년 10월 개통 예정인 부분 그래서 좋은 메리트는 여의도가 요즘 많이 핫한데 이 개발도 많이 하지만 좋은 인프라들도 투자도 많이 되지만 결국은 그런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의도로 가는 길이 상당히 수월해졌다 어느 지역에서 이 시흥, 이 안산, 이 지역에서 여의도로 오고 가기 출퇴근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 그래서 여의도로 가기가 시흥에서 이렇게 타고 간다면 그냥 대강만 봐도 시흥시청에서 출발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가면 여의도로 갈 수 있구나 이 표로만 간단하게 여의를 했을 때죠 그리고 향남, 그리고 송산, 그리고 원시, 초지 라인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여의도로 가기가 또 수월해지는 거고 안산에서도 이 한양, 한양대라든가 이런 목감이라든가 여기에서도 광명을 거쳐서 여의도로 가기가 수월해졌다 그래서 이 역 주변으로 일부 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게 되면서 2050의 개통을 어쨌든 한 1년, 2, 3개월 정도 좀 남기고 있는 부분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투자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주변에 특히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어쨌든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역들이 오픈을 하는 내년이 됐을 때는 올해보다 경기가 좀 더 회복이 됐을 때 안산 쪽에 있는 주공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지역에 부동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값도 못 팔고 팔면 큰일 날 수가 있다 보니까 잘 지키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서쪽에 신안산선만 하기엔 좀 아쉬우니까 서해선까지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곡 소사 연장 2024년 10월 개통 예정 그래서 이 서해선 같은 경우는 그림이 이 대곡에서 시흥시청 안산 이 지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그림입니다 바로 이 홍성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홍성 그래서 충청도 홍성까지 이 대곡에서 일자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송산그린시티라든가 향남이라든가 안중역이라든가 그리고 아산의 인주역이라든가 그리고 합덕역이라든가 이런 역들이 지금 술술술술 이렇게 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서해선의 큰 그림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너무 외곽에 빠져 있는데 여기 생긴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막 후다닥 좋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뭐 삽교라든가 인주라든가 합덕이라든가 안중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지역들 중에서 우리가 좀 선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철도는 분명히 순리대로 개통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흙 속의 진주를 잘 찝어내야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올해 내년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시점에서 급하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통하는 지역에서 미래 미래가 밝은 곳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이 서쪽에서도 와 해가 뜰 수 있구나 그래서 서해선에서 신안산선 쪽에서 좋은 일들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뭐 그렇게 해서 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밝은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중무장하셔서 올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는 시청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철도 호재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2024년과 2025년에 있을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철도 호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갖고 계신 부동산이 이 철도 호재가 좀 포함된 지역이라면 조금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혹시라도 투자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 있으시다면 022-2128-38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무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 자리가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미나는 전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2128-38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저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저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614번지요 동교동 614번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토지에 대해서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상무님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동교동 부동산이네요 네 뭐 여기 거주하시나요? 근처에서 아니에요 어, 아니시고 그럼 뭐 네, 늙어서 사려고 갔는데 애들이 농사 못 짓는다고 못 가게 했어요 아, 여기에서 뭔가 이제 집을 짓고 좀 사신다거나 이런 생각으로 좀 사셨던 거군요? 네 아, 그럼 시간이 좀 꽤 되셨겠네 시청자님 아이고, 85년도에 샀는데 아, 네네네 저기 형제 중에 한 분이 입원하셔서 거기로 포천 저수지도 있고 낚시를 맨날 직장을 그만두고 다니셨는데 아, 낚시도 하고 산과 사양이 이렇게 어우러진 네,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애들 이제 키우고 그러느라고 못 가고 입대 있다 이제 애들 손주 다 키웠으니까 팔아야 되나? 애들은 팔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살고 싶은데 형님이 86세고 제가 81세거든요 아, 근데 목소리는 40대처럼 보이시는데? 3, 40대? 아니요, 그래서 지금 맨날 애들이 어떻게 시골 가서 농사 짓느냐고 못 가게 이렇게 난린데 우리 둘이는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살고 싶어 너무 좋아서 거기가 저는 우리 어머니여도 제가 말릴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형님하고 김밥 싸가지고 거기 가서 그 계곡에 앉아서 반 옆이 계곡이거든요 꼭 가고 싶으시면 시청자님 네 주말에 그냥 간간히 가시고 평상시에 어쨌든 가서 힐링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면 가면 갈수록 이 병원, 호스피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병원요? 네, 네 아, 지금은 병원 안 다니고 사니까요 아니, 그쵸? 사람이 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정리를 떠나서 네 일단 여길 가서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찬성은 의견을 좀 드리긴 좀 조심스럽고요 네 여기보다 더 교통 좋고 여기보다 더 살기 좋고 여기보다 더 돈 되는 곳 많아요 시청자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가서 뭐 집 짓고 사시고 뭐 하시고 하셔도 되지만 네 내가 정말 여기에 뭘 금을 숨겨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굳이 가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도 환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국 8도에서 환경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시청자님 그쵸? 네 환경 좋은 데 가려면 더 위로 올라가야지 그쵸? 네 그리고 더 환경 좋은 데 가려면 뭐 화천, 양구 이런 데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춘천은 어때요 그럼? 아니 막 춘천도 좋죠 시청자님 춘천 금산리인데요 금산리? 네 이제 그쪽도 있고 어쨌든 시청자님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뭘 짓고 이렇게 하시는 건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저는 좀 말려드리고 싶고요 그럼 팔아야 돼요? 일단 다른 데로 가서 짓고 사신다고 한다면 이걸 매도를 하고 네 좀 더 환경이 더 좋은 곳 이 동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조언을 좀 드리냐면 네 동네가 나빠서 그러다기보단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가서 뭐 이거저거 하시고 하실 땐 좋아요 근데 네 어쨌든 살면서 우리가 네 불편을 감수해서 갈 수도 있지만 네 굳이 좀 감수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여기도 살 수 있고 저기도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네 더 나은 곳도 많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네의 좀 미래 전망 호재를 좀 본다면 네 근처에 옥정 신도시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좀만 내려가면 옥정 IC에서 양주 IC에서 이제 신도시인데 네 지금 여기가 이제 GTX 시노선 아시죠? 네 이런 부분에서의 좀 착공 이런 좀 이슈가 지금 있어요 지금 왼쪽 동네에 덕정역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지금 거기 친척이 하나 저 춘천에 살고 있거든요 아 춘천에 네 춘천 서면 금산리에 그럼 거기로 갈까요? 여기보다는 거기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어디보다요? 춘천보다? 지금 얘기하신 동교동보다 동교동보다 춘천이 나요? 네 춘천 서면? 네 금산리 쳐볼까요? 네 금산리 서면 금산리 네 여기도 환경이 괜찮네요 시청자님 네 다리 좀 온다 그러고 그래서 거기로 그럼 갈까 이거 팔아가지고 거기로 갈까 하는데요 팔아가지고? 네 저기 동교동을 팔아가지고 금산리 쪽은 아직 안 사신 거죠? 금산리에 이제 형제들이 하나 거기 살고 있어요 서면 금산리에 그래도 이 동네는 지인이 있으니까 지인이 없는 동네보단 있는 데가 좀 낫지 예 동생이 하나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꼭 그 동생 옆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누가 있어야지 거기 소천도 동교동도 형님하고 신우하고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못 가게 저렇게 말려 조카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면 말릴까 형님네들이 이제 형님은 연세가 더 많잖아요 87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라도 그러면 우리 동생 있는 친정 동생 있는 대로 누가 있어야지 같이 살잖아요 농사 짓고 살려면 내가 이렇게 모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인을 가족분을 내가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네 가족 중에 누가 나를 모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포천은 내가 가서 모셔야 되지만 네 준천을 가면 나보다 어리신 분이 네? 젊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떠나서 네 어쨌든 편안하게 영의를 하시는 부분에서 금산리가 좀 더 나으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슈 금산리로 가는 게 나아요 네 이슈 호재적인 부분에서 지금 계신 포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좀 적절한 타이밍이 네 당장 가실 거예요 춘천이나 포천을 아유 지금 이제 제가 저기 79까지는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1년을 놀아보니까 어디서 시골로 가고 싶은데 애들이 못 가게 해서 걱정되니까 그렇죠 지금 시골 가면 일이 많잖아요 농사 짓고 살려면 그 농사 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사는 게 저는 좋지 노는 건 너무 지루해서 1년 놀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손을 가만히 안 있어? 뭐라도 해 항상 그래서 어쨌든 이 지인 여기 이제 춘천이 좀 반적하니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빠르게 당장 선택을 하시기보단 어쨌든 팔더라도 좋은 값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이 올해 착공 이슈로 GTX 철도 개발하는 걸 좀 이슈로 가격을 좀 더 올리고 내년쯤 팔아서 그때 상황 봐서 포천이 됐든 춘천이 됐든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가라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춘천이 좀 더 유유자적하실 것 같은데요 예 춘천으로요? 네 감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단편적인 제 소견이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주변 환경 이해관계 이런 걸 좀 더 해서 한 번 더 깊게 제가 한 번 조언해 드릴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가져드릴 테니까요 예 걱정 크게 하시지 마시고 급하게 하시고 파시더라도 올해보단 좀 내년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여의도로 한 번 그때 뵐까요? 네 한 번 날짜 한 번 연락해서 다시 한 번 조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노후에 좀 자연을 벗삼아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포천을 가장 먼저 고민 대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포천뿐만이 아니라 춘천까지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조금 더 세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주셔도 좋고요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 문자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은평구에 수색동, 이편한세상, 에코롤의 25평형 한 가지 갖고 있고요 남양주화도읍에 창현두산 2차 25평형 둘 다 전세 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처분하면 현금 4억 원 정도가 마련이 가능한데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켜보면서 현금을 모으는 게 나을지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우선은 전세를 주고 계시고요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유를 해도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편한세상 수색으로 한번 가보죠 자 수색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동네가 여기에 터널 근처에 이편한세상 수색, 에코포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지은 부동산이고 이슈는 수색역 바로 앞에 증산 이 라인이 아주 그냥 천지개벽을 좀 하면서 엄청난 자이, 롯데, SK서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이런 재개발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순항을 하고 있고 이게 북쪽의 수색역에서 북쪽의 상황이고 남쪽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좀 바글바글한 상암, 이 방송국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이런 양질의 일자리와 더불어서 북쪽으로는 이런 재개발들이 좀 순항을 하게 되면서 에코포레 또한도 역시 좋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미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요즘 모든 부동산들이 다 아쉬운 게 그러실 거예요 제 값을 못 받는다 그래서 어제 오신 분도 내가 보유한 아파트가 최고점이 13억이었는데 지금 8억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왜 못 파냐, 왜 고민을 하냐 왜냐하면 나도 팔진 않았지만 그때 팔았으면 내가 5억은 벌었는데 지금 팔려니까 5억은 손해보는 느낌이 나니까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5억이니까 그런 거고 자, 그러면 내가 전에는 한 3억 받았는데 2억 5천을 지금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또 5천만은 손해보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받는 부동산들이 드물다 그래서 이 부동산 또한도 역시 현 시점에서 그 전에 가격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는 이런 매도를 섣불리 해서 갈아타시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세를 주시다 보니까 전세를 준 거 대비해서 뭐 이걸 또 팔면 남는 돈들이 그렇게 좀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들이 좀 많으신데 차라리 어정쩡하게 좀 하실 바에는 왜냐하면 주택이 이제 하나면 깔끔하지만 주택이 두 개면 내가 호로로 팔아버려야 된다고 호로로로로로로 그럼 빠르게 연에 막 두 채 세 채 막 팔아버리면 또 이렇게 또 중과세가 또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밑에 재개발 이런 개발들이 증산동 라인과 뭐 이런 세전력 철도 호재라든가 뭐 신사동 라인 쪽에 또 새로운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에코포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만 한 6개월 정도만 좀 있으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가격을 회복하실 것 같고 더불어서 이 마성역 근처에 부동산 또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성역도 상대적으로 언제가 이슈였냐 서울 부동산이 한창 올랐을 때 이 마성역 아래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화도도 아직도 개발할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 화도 라인 자체가 근데 이 지역이 어쨌든 경춘선 라인 부근에서 서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평내 호평도 오르고 천마산역도 오르고 마선역도 올라서 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도 꽤 오르게 됐고 비규제 지역에서 꽤 오르게 됐고 어쨌든 올라갔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또한도 역시 환경도 좋고 인프라도 있고 뭐 GTX 호재도 있고 근처에 뭐 이런 부분에서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는데 지금 GTX가 어쨌든 A노선도 있고 B노선도 있고 C노선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B인데 이 B가 상대적으로 A랑 C에 대비해서 좀 늦거든요 그래서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얘 또한도 역시 지금 제 값을 좀 받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올해 다 팔아서 갈아타는 뭐 큰 승부수를 좀 어쨌든 던지신다 이건 좀 많이 좀 큰 용기가 제가 봤을 때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올 하반기에 회복이 되든 내년 상반기에 회복이 되든 하반기 때 한 채를 팔고 내년 상반기 때 한 채를 팔아서 좀 갈아타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나는 손해보고 팔았는데 팔아서 갈아탄 곳이 지지부진하면 이거보다 낭패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우리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좀 지켜나가시면서 전략을 펼쳐야 되는 올해의 상황이다 보니까 급한 선택보다는 좀 하반기에 좀 추이에 맞춰서 하심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 보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매도 시점을 하반기에 한 채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한 채를 매도하시는 편으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022128-3897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저희가 신이문역 근처에 있는 이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아 네 제가 3년 전에 여기를 이사 왔는데요 네 신이문역 개발과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네 전망이 있나 하고 이사를 왔는데 신이문역도 재개발이 안 되고 네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네네 네 지금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 전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 아파트가 어떻게 좀 보이시는지 궁금하다고 전화 주셨네요 인사부터 나눠보실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신이문역 2편한 세상으로 3년 전에 네 이사를 왔는데 신이문역이 개발된다는 그 말 듣고 네 그 주위에 이제 레미안 자이 아이파카가 들어오거든요 그쵸 안쪽으로 네네 뒤쪽에는 레미안 아트리치 아래쪽으로는 대단지 들어오죠 네네 어마어마한 단지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네네 이거를 지금 몇 평을 보유하시고 계세요 시청자님 저희 34평이요 34평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어쨌든 여기도 이제 올랐다가 좀 빠졌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근데 근데 그때 내면 팔 수가 없는 기한이 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뿜 가격이 좀 빠지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쭉 가야 될지 좀 갈아타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망설이지신 거죠? 네네 E, E, F 막 GTX 노선들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어쨌든 A가 가장 빠르니까 네 A 근처로 가는 게 좀 좋겠죠? 아 아니면 강남 3구가 됐든 4구가 됐든 이런 데 가는 게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의문 외대 그리고 내려오면 또 이제 청량리 뭐 회기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옛날 역들이지만 어쨌든 개발은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신의문에서 내가 뭐 GTX 이 라인들은 이제 B노선이 좀 가깝지 않습니까? C노선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이에 껴서 괜찮기는 한데 얘네들이 이제 개통이 되고 하려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요 꽤 걸린단 말이에요 꽤 걸려서 제가 지금 갈아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 소견은 여기서 다 바뀌기를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시청자님 어쨌든 이 표하는 세상이 2003년이잖아요 네 2003년에 지어졌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재건축 될까요? 안 되죠 쉽지는 않죠? 네네 뭐 어거지로 법을 바꿔서 뭐 이것저것 안담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면 또 이제 리모델링도 어쨌든 해볼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3년 전에 들을 때 리모델링을 하고 들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 우리 시청자님 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 동네도 어쨌든 망우 이 라인 이 라인도 괜찮고 청량역 사이에 괜찮고 그래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빨리 이루어져 줘야 되는데 시간이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는 기본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그게 바뀌기를 계속 기다릴 거냐 딴 데로 갈 거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내려오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량역 쪽으로 어 내려온다는 건 지금 뭐 이제 건대입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건대입구 쪽이나 강동구 이쪽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강동구는 너무 지금 올릴 대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전문가가 많다고 오를 만큼 올랐다? 비싸지 않냐? 이해되세요? 네 그건 이제 혼자의 생각이시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정도 어쨌든 7, 8억 정도 규모로서 내가 매도를 해서 강동구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데들은 있어요 시청자님 아 뭐 암사역 주변도 있고 천호역 주변도 있고 부동산은 많아요 내가 모를 뿐이야 제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조언 드리는 거겠죠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저는 건대입구역 주변이나 이 강동구 쪽이 조금 더 힘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계시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쪽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모든 선택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쯤 암사역 그리고 천호역 건대입구역 주변에 내가 어쨌든 거주하실 거잖아요 네 한 번쯤 주말에 날 잡아서 부동산에 전화하셔가지고 가서 나 이 금액으로 한번 아파트 한번 보려고 하는데 괜찮은 물건 한 3개만 한번 준비해줘라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즐거운 주말 여행이 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호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것도 한 가지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개발 호재가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갈아타기를 하실 거라면 건대 쪽이나 아니면 강동구 쪽으로 갈아타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내용 02-2128-3897번 다시 한번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 전망이 궁금해서 문자 남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수원시 매교동에 있는 푸르지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매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 그대로 매교역이랑 가깝겠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또 가시면 오 수원역이구나 그래서 수원역이랑 한정거장 그리고 학군도 품고 있고 그러면서 근처에 천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구도심 속 안에서 크게 대단지로 힐스테이트랑 그리고 센트럴 아이파크자이랑 해가지고 전부 다 단지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컨소지엄으로 힐스테이트 수원이 아니라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그리고 푸르지오가 아니라 푸르지오 SK 이렇게 좀 통화 컨소지엄을 맺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 또한도 역시 그런 컨소지엄을 맺어서 개발을 하면서 엘리트 현재 대단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교역 주변은 엄청나게 좀 개발을 열심히 해서 큰 대단지가 좀 들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작년에도 이 매교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GTX 호재가 있는 근처에 있는 새아파트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수원역 GTX와 어우러져 있는 새아파트 가까운 곳에 한정거장 당연히 북쪽에 있는 고등동 라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정거장만 가면 GTX를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원역이 어쨌든 트리플 그런 부분이 지금 GTX 신호선 이런 착공이 확실히 착공이 좀 되게 되면서 저는 조언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매교역 주변에 있는 이 부동산들은 전에는 지금 가격이 지금보다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잘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쾌제를 부르고 계시고 그때 섣부르게 매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울상을 또 짓고 계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가 미래가 좀 상당히 좀 꽤 밝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GTX는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당연히 1, 2년 정도 상황에 의해서 미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수원역과 좀 한정거장이라고 하는 게 매력적인 거고 괜찮은 학군이 있다는 게 매력적인 거고 어쨌든 구도심 속 안에서 선두주자로서 빠르게 좀 개발이 되고 좀 달라지는 지역이어서 저는 뭐 나쁘게 보는 건 크게 좀 없다 뭐 2022년에 또 지어졌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 거에다가 좋고 생활 인프라, 환경, 교통 다 좋아진 부분이어서 걱정 크게 하시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도심에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지역인데다가 GTX 호재까지 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유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문자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토지 관련된 문의 주셨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의 평해읍, 직산리, 토지를 5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임과 전이 섞여 있는 4만 평 갖고 계신데 주변에 골프장 리조트 단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다음 계약서를 써서 좀 매수자가 있는데 팔아도 괜찮을지 매도를 하고 재투자의 지역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토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상담 도와주실게요 네, 이 직산, 바로 앞에 있는 직산리,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산이 바닷가, 동해바다, 물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 멋있죠 바닷가, 물과 앞에 내가 그림 같은 집 하나 짓고 평생 물 보면서 살다 가는 거 누군가의 또 로망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동해선 이슈 호재가 있어요 포항에서 이런 동해라인이랑 어우러지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은 철도랑도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경치 좋고 환경 좋은 곳은 이런 또 골프장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만 본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이슈가 들어가도 미적미적한 동네가 있고 이 이슈가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해지기는 조금 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그래도 내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조금 미련이 좀 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 부동산에 정이 단 1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수가 어쨌든 크시다 보니까 저는 일부로라도 전부 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일부 매도를 함으로써 그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그 사는 사람이 또 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발을 하면 내 부동산, 붙어있는 내 부동산 값도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매도를 하냐 아니면 일부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하냐 요거가 좀 키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해수욕장, 골프장, 영덕서부터 엄청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결국은 개발한 거기만 오르는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네 자체가 전부 다 산간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국토 면적 중에서 7, 80%가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산은 많은데 평지는 적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동네가 철도 호재도 있고 골프장 이슈도 있는데 그래도 만약 제가 보유한 상황에서 집안에 얽혀 있다거나 좀 보유한 기간이 좀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분할을 해서 일부 매도를 하고 일부라도 좀 소유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자세한 내막과 더 디테일한 부분은 시청자님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요기에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요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한 상세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연락을 주셔서 추가적인 상담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02-2128-3897번으로 다시 한 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상담 내용도 문자로 왔거든요 이 내용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상대빌 구성역 플랫폼시티 아파트 전망이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거든요 용인시 쪽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쪽의 아파트 벌써 이름서부터 호재가 느껴지네요 구성역 그리고 플랫폼 시티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좀 보면 이렇게 논뚜렁, 밭뚜렁, 산뚜렁을 멋지게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플랫폼 시티를 짓겠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구성역 주변이 핫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서울에서 좀 수도권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이 경부고속도로 근처 라인 부근에서 이 주변이 크게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땅이 있으셨던 분들은 200만 원짜리가 1200만 원 가버리고 1500 가버리고 엄청 이슈 호재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 구성역 근처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어쨌든 이렇게 땅이 올랐는데 아파트라고 좀 가만히 있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근처에 성호, 샤인, 힐스, 대림, 상연, LG, 자이, 만연 막 이 쌍떼빌 그래서 예전에는 용인이 무분별하게 좀 개발을 좀 많이 하면서 60평대, 50평대, 큰 평수인데 미분양 나고 8억 가든 게 4억이 떨어지고 좀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GTX 좀 있으면 3월이면 개트럭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구성역, 플랫폼 시티 보상 잘 돼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은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가격 반영은 다 아직 좀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플랫폼 시티가 오픈을 해버리게 되면 그 주변에 좀 괜찮은 또 좋은 긍정력이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이 동네 여기 쌍떼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지혜가 있다 무슨 지혜냐 이름을 바꿨다고 쌍떼빌 구성역, 플랫폼 시티로 이렇게 하면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냐 아니면 경기도냐 주소지도 이거에 또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임밸류가 어쨌든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 500세대 이상의 지금 얘기한 그대로 구성역 근처에서 괜찮은 좀 부동산이고 뒤쪽에 또 골프장도 있고 즐길 거 그리고 또 이 동네가 또 맛집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드린다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고 어쨌든 구성역 주변의 철도계통, 플랫폼 시티 개발은 확실하게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순항하지 않을까 그래서 순항 속에서 폭등 이런 걸 기대하시기보단 슴슴하니 이렇게 쭉 좀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마련된 곳이니까 어쨌든 저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내용 필요하시다면 022-2128-3897번 상담창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2024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95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약 전화가 필수니까요 022-2128-38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하게 도움 말씀 주신 정연훈 상무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2128-3897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카톡 채널 안에서도 상담을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편리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요 방송 다시 한번 돌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소통 가능합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 Darling 해보고 답 involve 시청해주신 여러분 Mr. number is on the case 앞으로 Staatscheisen Weev Noah trabalhar 할 주는 Release 질문 성뭇 Let it be USA 京 기자 awak game could per bueno yor 아멘